다음은 사라지는 학교들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120개나 됩니다. 저출산과 도심 쏠림이 원인인데요. 이런 문제로 전국 읍면동의 40%는 30년 내에 소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입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새학기를 맞았지만 입학식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도심으로 떠났습니다. 불편한 교통과 교육 여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산속 마을까지 오고 가는 버스는 하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전국 120개 학교도 비슷한 문제로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결국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교 후에는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도해지에다 자꾸 쏟아붓지 말고 농촌에 이런 아이들 좀 부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과 도심 쏠림은 지역 소멸로 이어집니다. 전국 읍면동 3,492곳 가운데 40%는 30년 안에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규모 통폐합이 돼야지 지역 특성이 무시된 채로 강화가 되면 더욱더 그 지역이 공동화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산업구조 변화가 시급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